일본어 능력시험 안녕하십니까 C4 일본어 학원에서 일본어 능력시험 N1을 담당하고 있는 문제적충의 신 이오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출제해상 문제를 알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N1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언어 지식의 문제 출제 기준의 패턴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자 읽기 문제인데요 한자 읽기 문제는 N1의 경우에는 한정된 범위에서 읽는 문제가 출제해진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번에 2017년, 18년에 나온 문제인데요 우리말로 경탄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경탄 한자를 보면 우에 공경할 경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래에 또 말씀한 자가 들어가면 경계할 경자 이런 단어는 K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지만 총경을 갖다 손K라고 있는 거고 우리가 경차를 갖다 K4자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똑같은 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맞자가 들어간 놀랄 경자를 갖다가 K라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놀랄 경자는 K로 발음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시칼탄자는 탄이라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K, 탕 이렇게 읽은 겁니다 경탄 그리고 그 다음 문제 우리말로 반주라는 얘기입니다 노래방의 반주 나는 반주가 없으면 노래를 안 부른다는 반주인데요 이 짝반자라고 하는 것도 다 음독이 항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알겠지만 통반이라고 할 때 노 황 그러고 반려라고 할 때 한리어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근데 반주라고 할 때는 이거 갖다가 만소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렇게 일본어는 그 N왕 같은 경우는 한정균범위에서 특수학이 있는 단어들이 많이 출제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 비밀을 유포하다 할 때 흐를류 자를 쓰지 않습니까 별포 자에다가 흐를류 자가 우리가 이제 유행이라고 할 때 류 꼬라고 발음하니까 아 이거 너무 쉽다 류로 발음한다 왠걸요? 그 유포라고 할 때 류 후라고 하는 게 아니고 루 후라고 이렇게 룰을 잡게 읽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외우고 또 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파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지금 문답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들 문자 물을 문자는 문이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대답할 답자가 어떠한 경우고 포로 발음하잖아요 근데 문답 같은 경우는 몬도라고 발음해가지고 대답할 답자를 다금을 쓴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거를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은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좋은 점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패턴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변화를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겁니다 이게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기출문제를 보면은 일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2017년도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잘못 읽다 보면은 일탈 갖다가 이탓이라고 읽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리을자 받침은 초음으로 읽으니까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탓이라고 읽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퍼슬탓자라는 단어가 다금이 오는 글자란 말이에요 다금이 오면은 초음 발음으로 읽으면은 발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발음이 부드럽지가 않죠 원래 일본어의 특징은 부드러운 게 특징이기 때문에 이게 이탓이라고 발음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뒤에 다금이 오는 글자가 오면은 이츠다츠라고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이츠다츠 이렇게 읽는 거죠 이거에 대한 애는 또 엄청 많죠 여러분들 질서를 뭐라고 합니까 질서 질서 같은 경우도 자레서자가 여기 표기를 안 했지만은 자레서자가 이제 오로 발음하니까 질서 같은 경우도 지처라고 발음하면 안 되죠 그것도 지스죠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를 또 중첨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빈부 뭐 쉬운 다르지만은 부자가 후로 발음하고 가난할 빈 자를 흥이라고 하니까 이를 갖다가 흥후 하면은 발음이 부드럽지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흥 그러니까 응자 뒤에 하행이 오면은 킴뿐 그러니까 응자 뒤에 하행이 오면은 또 이게 반타금으로 읽어 가지고 킴뿐 라고 읽는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안 나왔지만은 부흥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부흥 돌아올 부자에다가 그 흥할 흥자 흥추할 흥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돌아올 부자가 후쿠라고 있거든 후쿠 후쿠꼬 이렇게 읽으면은 발음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 쿠발음 뒤에 하행이 오는 경우는 이 쿠발음을 초금으로 읽어 가지고 후쿠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전에 나왔던 또 시험 문제 중에 약간 이라는 말이 또 한자 있게 나왔거든요 그 약자도 자쿠라고 있는 거고 간 자를 갖다가 간이라고 읽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읽으면 자쿠 깡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발음이 부드럽지가 못하죠 이런 경우도 초금으로 읽어 가지고 자깡 자깡이라고 읽는다는 그런 음변화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명사 후 정확한 의미를 묻는 어휘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 일본어 능력시험은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우리 국어 실력이 바탕에 드는 분들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기출 문제를 제가 보면은 타지지난 말이 나왔습니다 타지지난 말이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국어 실력이 있는 분들은 쉬운 거죠 타지지난 말이 뭐죠 남의 마음이나 사정을 미리 살펴보는 게 타지니라고 합니다 이런 우리가 늘상 쓰는 이런 명사의 정확한 용법문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거점도 이게 작년에 나왔는데 거점이라는 거는 어떤 활동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점을 거점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은 쉬운 문제죠 그리고 포부 여러분도 포부가 뭡니까 포부가 클수록 좋다고 그러잖아요 포부라는 얘기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희망을 갖다 포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명사 같은 경우는 모든 우리가 예언한 그 언어 지식 그 문자가 네 가지로 나오는데 네 파트로 나오는데 모든 파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명사인데 이 명사의 그 중요한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보면 시험 보고 끝나면 우리 학생들이 수강생들이 그럽니다 언어 지식의 문자어리는 어려웠는데 문법은 나름대로 풀었다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문법이 다 틀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시험이 완전히 유형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암기식 문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n1 기능업 100 몇 가지만 이면 이 사람이 이해력이 없어도 문법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유형이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은 이해력을 요구하는 문법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본어의 특징은 조사가 발탈되어 있다는 게 일본어의 특징이고 또 경허법이 발탈되어 있다는 게 일본어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법 문제에서 조사 문제가 많이 차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조사 문제가 우리가 n2, n3에서도 배웠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또 쓰레바, 나니라이니 오이 때 사회 이런 단어들은 솔직히 n2, n3라는 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밑에 공부를 철저히 안 하고 우에만 n1 기능업만 이어 가지고는 문법 문제를 못 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패턴 한 문제에 n1, n2 문제가 골고루 섞여서 나온다는 이러한 패턴을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다 맞힐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일찍 와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좋겠지만 빨리 오는 사람들은 4개월 전, 3개월 전, 2개월 전에 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도 1단어는 엄청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효율적으로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올 단어를 위화되고 패턴을 알고 풍부한 경험이 있는 선생님을 선택해 가지고 한 번에 도전해 가지고 합격하는 그러한 영광을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적중의 신 이오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